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4강 나갈 차례이고 나갈 부분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하고 진정 명의복 등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등기인가 의의부터 파악하시고 신청할 때 신청한 모양새 각 특징만 조금 파악하시면 내용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공부할 부분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하고 진정 명의복 등기할 때 신청정보 기록사항 위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신청정보에 어떻게 적을 것이냐 기록사항 위주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의의부터 볼게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의의가 단독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등기한다거나 공유물의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를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합니다. 이 말 뜻은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단독 소유권이 있다가 이 집을 갑가을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갑의 소유권 중 일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분 넘어가는 경우를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권이 공유로 바뀔 경우에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말 쓰는 게 차이점이니까 주의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단독 소유권의 일부, 이 일부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분을 이전 등기해서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더라. 그 다음에 이미 등기된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으로 합니다. 이거랑 비교할 말이 부동산 특정 일부를 이전 등기할 수 있느냐. 특정 일부라는 것은 이전 등기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분필부터 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필수에 5번 땅이 있는데 5번 땅의 일부 요만큼을 팔고 싶어요. 양도하고 싶은 경우는 일부는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먼저 분할을 먼저 합니다. 분할을 하기도 5와 5일로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이전 등기할 때 전부 이전 등기 되어버리는 거지 일부라는 것이 아니니까 소유권 일부랑 부동산 일부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소유권 일부라는 것은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동산 일부라는 것은 이렇게 토지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서로 개념이 다른 것이어서 나눠서 세분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지분을 넘기는 것이니까 등계 신청할 때 지분을 적게 돼 있고 또 취득할 때 공유자 간에 우리 공유물을 쭉 해지 말자고서 분할금지 특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공유자 간에 분할금지 약정했을 때는 불분할 특약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두 개가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주면 잘 나오는 지문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할 경우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분을 이전 등기할 때 지분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 이것도 시험문제 지문인데 만약에 갑의 지분이 4분의 3 중에서 절반을 을에게 이전 등기할 경우에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 등기할 경우는 지분을 넘길 경우는 분모를 건들지 분자를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4분의 3의 절반이란 것은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쯤 모아가면 소수점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8분의 3으로 기재하는 것이 내용이 되니까 이렇게 지분을 적을 당시에 분모를 건드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4분의 3 중 절반을 을에게 이전 등기할 경우는 어떻게 기재해라. 갑의 지분 4분의 3 중 8분의 3 이전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분자를 건드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출제된 것이 내용이어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의 경우는 꼭 기억할 것이 이전되는 것이 무엇이 넘어가더라. 소유권 일부라는 것은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지분을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공유자 간에 불분할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만 적고 등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분하시되 지분을 기재할 때는 분모를 건들지 분자 건들지 않으니까 기재한 방법까지 잘 세분하시면 됩니다. 시험 나오는 건 정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나와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지분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공유자 간에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을 기재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파악하시되 지분을 기재할 때는 분모를 건드려라. 분자를 건드려라. 분모를 건드려서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내용으로 세분하시는 것이 공부가 되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정리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이 말뜨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소유권 일부라는 것은 지분을 넘길 때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며 단독 소유권이 공유로 바뀌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뜻을 파악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하나의 내용이고 그 다음 보실 내용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말투서의 경우는 사례부터 본 다음에 풀어보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들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되어서 효과를 상실하게 되면 을병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갑의 복귀했다가 판례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 무효을 끼고 등기되어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은 갑의 복귀했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갑의 진정한 주인이에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소유권은 갑의 돌아왔는데 등기부상은 누가 등기되어 있느냐? 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찾아와야 돼요.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무효 등기라는 것은 원칙은 말소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을등기를 지워버리게 되면 소유권의 갑에게 복귀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우는 게 원칙이지만 반대로 지우지 않고 다시 1, 2, 3순위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게 그 뜻인데 이때 갑이 누가 될 것이냐? 갑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진정한 주인이 명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실향할 등기이다 보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되는 게 붙게 된 것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이 등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말소 등기할 수도 있겠지만 말소하지 않고 이렇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가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이 말이 그 뜻이에요. 등기 원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현재 등기 명의인 을이 무권리자의 경우 권리가 없어진 겁니다. 무권리자의 경우는 진정한 소유자 갑이 자기 명의의 등기를 회복하고자 할 때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원칙은 말소하고 원칙이 내 말소하지 않고 이전 받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를 왜 인정했을까? 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끝날 것인데 이전 등기하게 된 이유는 제3자 보호할 목적입니다. 이 등기의 목적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등기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이 무효가 108조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일 경우에 당사자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선의일 경우는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108조 통정한 허위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로가 돼 다만 이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등기가 무효등기일 때 얘가 말소가 될 경우 이를 믿고 들어온 제3자까지 덩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럼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 말소하지 않고 이전 등기 받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받아가게 되면 제3자가 권리 또한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제3자 등기 보호될 목적이니까 이거는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등기를 인정하겠다가 8렙장이니까 기본적으로 무효등기라는 것은 말소가 원칙이 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을 다시 이전 등기해 올 수도 있더라. 이런 등기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진정 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이니까 제목이 굉장히 길어서 줄여서 그냥 진정 명예회복 등기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등기가 내용인데 그럼 이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청 과정상의 차이점은 원칙은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던 자 무권리자가 되겠죠. 무권리자나 또는 보조등기 신청할 수 있었던 자에서 여기는 둘 다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하고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인 현재 등기명인과 이 자가 이 자예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것이고 또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에도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포괄승경을 포함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단독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판결받은 경우에 단독신청할 수 있다 해서 단독도 가능한 것이 목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림상으로 가게 되면 이 집에 대해서 카파구라고 들여서 매매개혁 체결한 다음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을압으로 2순위로 을압으로 이전연기 실행이 됐는데 이게 무효가 되어서 다시 3순위로 갑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경우에 이때는 이미 무권리자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있었을 때는 누가 될까요? 진정한 중에 갑이 되겠죠. 무권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중에 갑이 있던 자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인이에요. 진정한 주인과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현재 등기명인과 공동신청한다고 해서 을과 갑이 둘이서 공동신청할 등기로서 내용이 되는 것이고 또 갑이 등계라 사망했을 경우에 갑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포괄성인도 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어서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 돼 판결받은 기회 단독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자가 사망 상속인도 가능하다 해서 기본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소유권 이전 목적이 되는 것이고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이 원인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등기 원인일자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왜 등기 원인을 기재하고 원인일자 기록하지 않을까? 실판사항에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했어요. 원인은 당연히 매매가 됩니다. 을이 취득한 원인은. 근데 문제는 매매가 무효가 됐습니다. 매매가 무효라는 얘기는 매매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소유권을 갑이 찾아올 때 둘이 계약을 또 체결한 게 있나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니까 원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원인이 없다 보니까 형식상 형식상 진정 명의복이 적은 것뿐인 거지 원인이 실제로 있어서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 원인일자 기재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등기 원인 정보 존재하지 않는다. 원인이 없으니까 원인 정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쵸? 하지만 다만 주의할 것이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만 자체가 등기 원인 정보가 되니까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실 부분이고 진정 명의복 등기라는 것은 등기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등기 원인일자 기록하지 않는 게 원칙이며 등기 원인 정보가 더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되 다만 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문이 등기 원인 정보가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없다 보니까 토지골허가증이나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 다음에 기약이 원인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검인 일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가증을 내는 경우는 언제 허가를 받느냐? 유산기약이 원인일 때 허가증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법률행위가 원인일 때 가져와라. 그 다음에 검인은 기약이 원인일 때 가져와라. 그럼 더 원인이 존재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진정 명의복 등기라는 것은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받아야 할 허가증이나 농지취득 자격증명 검인 일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기본 틀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디를 시험에 걸고 들어오느냐? 신청할 때 모양새, 공동신청, 단독신청 여기를 거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걸어요. 시험은 100% 여기를 달고 들어오는데 원인은 모르기지 않으라 진정 명의복 적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이게 매기예요. 여기서는 실제로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등기 원인일자 기록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 정보, 그 다음에 원인을 받아야 할 토지거래화책이나 농지취득 자격증명, 검인, 일체 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이유는 왜 필요가 없을까? 등기 원인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잡아내야지 말이 풀리는 겁니다. 단, 주의할 것이 등기 원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래 문제는 판결을 받은 경우는 판결문 자체가 등기 원인 정보가 되는 것이 예외 규정이니까 조심해서 세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결문 이렇게 세분하시되 진정 명의복 등기의 경우는 맥이 딱 하나예요. 등기 원인은 뭘로 규정한다? 진정 명의 회복이 원인이 돼 실제로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게 여기서 큰 맥이 되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필요 없는 거 쭉 잡아내시면 내용 정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원칙은 공동신청의 원칙이니까 공동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 스스로가 등기 표정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동일 때만 제출하는데 이건 큰 의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공부하실 부분은 등기 원인을 모르기지 하더라 진정 명의 회복기지 하더라 실제로 등기 원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개념까지 쭉 풀고 들어오시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개의 등기를 정리를 했는데 이 두 개의 등기에 대해서 큰 틀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정리하게 되면 지금 배운 것이 소유권 일부 전능기라고 배웠습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의 경우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가 신청정보 기록할 때 뜻이 단독 소유권이 갑의 단독 소유권이 갑과 의뢰 공유로 바뀌는 것을 소유권 일부 전능기라 하더라. 그럼 신청서 기지할 사항이 이전되는 지번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가 공유자 간에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말자 라고 해서 오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불분할 특약이 있을 경우에 불분할 특약만 등기하면 되는 것이 내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록하도록 기록 사항이 정해지는 것이고 또 지번을 기지할 때는 넘길 때 분모를 건드려라 분절 건드려라 분모를 건드렸던 점 참고하고 넘어가실 때 이 두 가지 참 잘 나오니까 세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진정 명회복 등기의 경우 맥이 되는 부분은 원인은 뭘로 기지하더라? 원인은 진정 명회복으로 기지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되 실제로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그럼 실제로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등기 원인 일자 기록하지 않는 것이고 원인에 받아야 될 허가증이나 농지취득자의 증명, 검인 제출할 필요 없으며 등기 원인 정보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다 필요 없는 건 왜 필요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진정 명회복 등기가 나오게 될 계기는 왜 나왔다고 설명드렸었느냐 제3자 보호할 목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기를 대법원팔을 인정하게 된 케이스니까 이 차이점 중요한 부분만 딱 대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이와 관련된 문제 풀을 때 상당히 쉽게 정립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조금만 정리하시면 내용 충분히 정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수업 들으신 내용 가지고 우리가 또 교재에서 사실 공부가 있죠. OX 문제에서 꼭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번 시간 배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양이 얼마 안 돼서 강의 시간이 짧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센스입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예상문제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실력 테스트 꼭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